경기도특사경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영업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미표시 식품 판매 보관소분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엄중 대처와 더불어 영업주에게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여 과실로 인한 위반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요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